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주반내업 전문가입니다 오늘 브리핑할 종목은 현대차 종목이에요 기사가 나왔었죠 미국 현지에 74억 달러 전기차 생산을 투자한다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들어와줬어요 그러면서 요즘 조정을 주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짝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확한 분석으로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주식 만납되는 비법에 대해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설명 드려볼게요 자 여기 현대차 차트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매수하기 전에 매수 주체를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매수 주체가 어디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외국인계 기관인 말 그대로 수급주인데 수급주 포지션이 보면 알겠지만 최근 들어서 기관이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6개월간의 매도 추이를 보게 되면 외인과 기관이 아직까지 매도 포지션이다 이렇게 그래서 섣불리 지금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관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계속 돈이 들어와줬으면 좋겠어요 기관이 기관 같은 경우 외국인과 다르게 꾸준한 면이 좀 있다 그런 면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관이 좀 꾸준하게 들어와 주면서 이 선 근선 있죠? 25만원 위로 좀 강하게 돌파가 나와주면 다시 한번 추세가 상승의 전환이 일어났다고 판단하고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 25만원 돌봐 하면 이 부근에서 제가 또 매매 전략을 짜드릴 테니까 이렇게 맞춰서 매매를 하면 되고 혹시나 여기에 물려 계신 분들은 25만원 위로 올라가길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워낙 좋은 상승 모멘텀이 좀 있죠 현대차 같은 거 그래서 전기차를 지금 전기차로 좀 현대차도 조금 좀 다시 한번 상 재도약을 하려고 전기차 쪽으로 좀 많이 좀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반 내연기관으로는 갑자기 매출이 확 늘 수는 없기 때문에 전기차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약간 좀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지수를 좀 더 아니 주가를 좀 더 끌어올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임 자체가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 삼성전자 차트랑 봤을 때 이게 삼성전자 차트잖아요 삼성전자는 최근에 저점을 깨고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어제오늘 좀 지수가 좀 상황이 안 좋으면서 반면에 선대차는 좀 지수 저점을 좀 지켜주면서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갖고 조금 더 삼성전자보다는 좀 힘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수할 때 매수하기 전에 매수 주체를 파악해서 전략을 짜른구나 이런 걸 꼭 명심하셔서 매매를 좀 이용하시면 되고 그러면서 매도나 매수 전략을 짤 수가 있는 여기서 내가 이 회사가 지금 현대차라는 회사가 지금 상황에서 매수 주체가 이게 빨간불이잖아요 여기가 빨간불이면 공격적으로 이런 부근에서도 매수를 할 수가 있는 부근이에요 근데 주체가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지 아직까지 그렇죠? 매도 포지션이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는 매수 주체가 우리는 세계다 외국인 기관 세력인데 주가를 올리는 주체가 아직까지는 매도 포지션이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매수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다행히 지금 요 며칠 꾸준하게 좀 팔다가 꾸준하게 다시 좀 들어와 줘갖고 조금 더 계속 매수세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매수를 매수 매도를 하고 매도 전략을 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되고 혹시나 밑에 떨어지면 이런 부근 20만원 28만 5천원 이 부근 해놨거든요 이런 부근에서도 충분히 기술적인 반동을 노려볼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 주주만내과 함께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런칭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20일 한 달 결제하면 20일 추가하고 2달 결제하면 40일 4달 결제하면 2달을 추가로 주신대요 회사에서 그래서 하루에 커피값 담배값도 안 되는 비슷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가입문의 이쪽으로 문자나 성함 남겨주시면 저와 함께 매매를 해 가지고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매매한 내용을 좀 매매한 걸 좀 보게 되면 이게 이제 HP 테크놀로지 종목인데 반도체 섹터로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품절로 여기 매수 포인트에서 매수하기 전에 이 부근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강하게 반등 나와주고 있잖아요 왜 이 종목을 선택했냐 항상 매수 주체가 누군지 파악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명확한 타점이나 명확한 매수 매매 근거가 있어요 내가 살 때 그래서 그러면서 어저께 그제 강하게 매도세가 나왔는데 우리는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이전까지만 해도 매도세가 기간이 350만 주 60만 주 쌓였었단 말이죠 엄청난 매수세가 쌓였기 때문에 떨어지면 땡큐죠 이런 종목들 그래서 쉽게 우리가 매수세만 주체만 파악하더라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비중도 실을 수 있고 빠르게 반등이 나와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수급주에도 불구하고 수급주 기술주 실적주 짧은 순간에 거의 15% 이상 상승이 나와줬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구나 빨리 나온단 말이에요 매수 주체가 둘 다 아니면 한쪽만 양배수가 됐든 둘 쪽 한쪽만 매수가 됐든 둘 쪽 외국이나 기관이 다 매수가 됐든 간에 매수 주체가 플러스면 반등이 빨리 나와요 근데 마이너스면 현대처럼 한 잔 좀 기는 거야 지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수급주 외국이나 기관이 올리는 종목들은 왜 지수를 외국인과 기관이 올리잖아요 괜히 올리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매도세가 되면은 더더욱 힘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가 들어온 종목은 지수를 안 받는 건 아니지만 지수가 살짝 톤만 나와도 강하게 이렇게 팍 나와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최근에 여기 조정을 좀 주는 장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지수 톤 나오니까 바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런 종목을 맵에서 해야 된다 여러분들 최근에 추천한 종목 동화기업 거의 다 지금 왔어요 이 종목도 왜 추천했냐 이거죠 보세요 기관이 많이 사 있잖아 지금 떨어지면 땡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비중 실어서 크게 먹을 수가 있단 말이죠 내가 어떤 오스템 종목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주차가 누구야 이거예요 외국인이 엄청 사 있잖아 그럼 내가 이런 곳에서 자신 있게 비중 실을 수가 있어 왜 이 물량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겁이 안 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들어와 줬는데 떨어지면 땡큐죠 크게 매도세가 안 나오면 매도세가 안 나온다는 전제하에 또 보면은 내가 또 매도를 이런 데서 새로 안 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쉽게 여기서 파악이 되잖아 기관이 이렇게 한 방에 파는 경우가 있을지 되게 드물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좋은 공부 자료가 되는 거예요 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도 한 방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주체가 기관이었기 때문에 기관이 팔면 밑으로 떨어지지도 안 사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무조건 사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주체가 파니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이 쉽게 쉽게 돼 만약 떨어지는데 주체가 안 팔아 말 그대로 외국인이 좀 팔고 기관을 안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면 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주체가 팔지 않는데 떨어지면 땡큐지 끝이 않아요? 이거를 속일 수가 없다 이 수치는 외국인은 좀 속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외국인보다는 기관인 수치가 좀 더 신뢰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관을 좀 더 좋아하고 그리고 매수 주체마다 외국인이냐 기관마다 매매 전략도 좀 다루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파악을 되니까 이런 곳에서 추매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종목이랑 막 떨어진다고 막 사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렇죠? 매수 세계가 빠져나가면 사면 안 되지 물론 뭐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확한 타점에서 잡아줘야지 이런 밑에서도 내가 막 사들어갔다가 반등이 막 이만큼만 나왔다가 어? 내 평균 매수가 여기인데 이만큼만 나갔다가 이렇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매수 주체만 파악해도 우리가 돈을 잃을 확률이 없 적어 적어 그렇죠? 그리고 손절도 우리가 강한 데서 비중을 실어서 매수를 해야지 내가 최소 일봉이나 수익맨에 최소 10%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어야지 혹시나 내가 매수를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찔끔 먹으면 비중 늘어나서 밑에서 자르려고 하면 못 잘라 왜? 이거 복구하려면 굉장히 많은 종목을 매수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번 먹을 때 한 번 수익을 낼 때 크게 먹어야 내가 비중이 여기서 들어가도 짧게 자를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왜? 한두 종목만에 내가 금방 복구할 수가 있잖아 이렇게 크게 먹으면 이런 식으로 매매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꾸 회사에서 좀 홍보를 하라고 하나 해갖고 하는데 잠깐만요 자 이걸 해야 된다 이벤트를 좀 이용해야 된다 지금 연어치 이벤트 하니까 이거 준대요 그래서 커피값도 안 돼 이거 진짜 싸다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처음에 뭐 주식 시작할 때 뭐 리딩도 받아 봤는데 그때 비쌌어요 최소 100만원 넘었던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좀 저렴해졌잖아요 나 같은 전문가 솔직히 많이 없다 이렇게 다 알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다 알려줘도 솔직히 잘 못해 그러니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어? 뭐 별거 있어 솔직히 다 알려줘도 솔직한 얘기로 실전과 이론은 달라 그렇잖아 실전적인 매매를 많이 한 내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매매해야 된다라는 거 주체가 누군지도 파악 못하면서 어떻게 매매 전략을 짜냐 이거죠 응?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린 주체를 파악하고 매매를 해야지 이런 데서도 안 산단 말이야 왜 매매 매수 주체가 지금 여기 한 방에 다 팔아버렸는데 어떻게 여기서 사냐고 겁이 나서 그쵸? 동아기업 이렇게 매수 주체가 쌓여 있으니까 떨어져도 겁이 안 나는 거야 왜? 안 팔고 있잖아요 크게 그쵸? 옷템도 마찬가지고 외국인이 주체가 돼 있는데 안 팔고 있는데 떨어지니까 얼마나 좋아 땡큐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떨어진다고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매수 주체가 안 파니까 이렇게 쉽게 쉽게 접근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정확한 타점 같은 거는 통계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샀을 때 좀 저점이면 좋지 않으면 그냥 사자마자 바로 반등 나오면 좋고 최근에 뭐 이거 다 추천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뭐 추천한 종목 보면은 이건 이제 세력주인데 이렇게 반등이 나와 주잖아요 그쵸? 내가 샀을 때 빠르게 나와줘야 좋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좀 반등 다 매수하기 전에 추천한 종목입니다 추천했다 그리고 제조 반도체는 좀 위에서 나왔어요 이건 이렇게 해서 취소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좀 위에서 나와줘서 실질적으로 좀 떨어져 더 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위에서 나와서 이 종목은 일단 취소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면 안 되고 백강사람 아직 안 왔고 이런 식으로 정확한 맥점에서 잡아서 매수 주체만 파악해도 매매 전략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매매 전략이 맞춰 매수 주체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짜야 된다 그래야 수익을 낼 수 있다 당일 단타 매매도 마찬가지 응? 이게 어저께 맥점이었는데 당일 단타도 최소 5% 이상 반등이 나오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여기서 최소 여기서 잡아도 최소 5% 이상 나왔잖아요 그래야 이렇게 여기서 한 번에 다 못 팔아 위에서부터 쬐끔씩 팔아 가잖아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야 평균 최소 5% 정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는 자리가 막 이런 데란 말이야 그래서 뭐 반등이 3% 나왔잖아 1% 다 못 판단 말이야 막 여기서 팔고 올라갔다 죽으면 이런 데서 1% 2% 이런 데서 판단 말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1% 2% 먹어갖고 한 방에 손절 들어가면 손절은 비중이 많이 들어가잖아 왜? 한 방에 계속 사들어가니까 그러다가 쭉 들어가면 이거 며칠 몇 주일 번 거 한 방에 다 날려 이렇게 매매하면 안 돼 단타 매매도 아셨죠? 최소 5% 이상 반등 나오는 자리가 단타 매매 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어느 내가 혹시나 단타 매매 혼자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돌파 매매 말고 돌파도 마찬가지 돌파도 최소 5% 이상 먹어야지 돌파는 어렵잖아요 내가 오랫동안 매매를 매매를 하다 보니 느끼는 게 돌파는 좀 타고나야 돼 타고난 사람이 잘 하더라고 순간종관적인 판단도 빨라야 되고 그래서 약간 프로게어 게이머 출신들이 잘 하더라고 이런 순간종관 효과를 보면서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 잘할 수 없다 만 명이 한 병이다 나는 생각합니다 여기 성공한 사람은 만 명이 한 병 근데 이렇게 좀 정확한 맥점 자리를 기다려서 매매하는 건 웬만한 사람도 연습하면 할 수가 있어요 난 타고난 사람이 아니다고 판단하고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캐시티 퇴근에 매매한 종목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매수 타점이었는데 보세요 여기서 얼마큼 올라갔는지 한 방에 최소 5% 이상 올리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좀 위에서 샀다고 쳐도 내 매수가 위에서 샀다고 쳐도 여기서 일부 매도 하고 기다려 볼 수가 있잖아요 매수가 밑이니까 그럼 더 치니까 위에서 더 팔고 이래야 한 방에 매수를 하더라도 최소 평균 수익률이 단타도 5%는 내지 그래야 내가 밑으로 좀 떨어지더라도 짧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한 방에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 한두 종목 만에 복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하셨죠 꼭 명심하셔서 단타든 일봉이든 강한 수익을 얻어야 되는구나 일봉은 최소 10% 분봉은 최소 당일 단타는 최소 5% 꼭 명심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꾸 회사에서 뭐 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제 제자가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한 제자 열정이 가득해서 알려줬는데 매매 방법 좀 알려줬는데 별거 없어요 제가 지금 방송하면서 알려드린 거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소액으로 매매를 하더니 최근에 최근에 천만 원 정도 올려갖고 매매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그거 좀 달래봤더니 이게 뭐죠 이게 매매내여 일찍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불포함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거는 조작이 안 돼 일일이 어떻게 이렇게 조작하죠 그래서 확실하게 받아왔어요 그래서 돈은 중요한 게 아니다 천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꾸준한 게 중요하다 우리는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따끈딴한 신상이에요 그렇죠 4월달까지 올해 4월달까지 말까지 한 거니까 꾸준한 게 중요한 거다 우리 꾸준한 게 중요하다 꼭 명심하셔서 아 이게 1억이었으면 1,600만 원 벌었겠죠 그렇죠 우리는 꾸준하게 돈을 벌어야지 꾸준하게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야 꾸준하게 수익을 내야지 한 며칠 수익 냈다가 며칠 어? 손실보고 며칠 수익 손실보고 이러면 결국 결론적으로 나중에 돈을 벌 수가 없어 아셨죠 꼭 명심하셔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꾸준하게 벌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겠다 우리는 안전하게 오래 가야 됩니다 주식 한두 좀 뭐 뭐 빵빵 뭐 상한가 이런 거 운이 좋아 먹는 거지 실질적으로 계속 매매하다 보면 결국 이루어요 예 그런 건 투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린 정성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제가 뭐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번 거고 제가 번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벌어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구나 같이 좀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거 지금 런칭 한다고 하니까 이거 준대요 그래서 꼭 이거 일로 해서 같이 좀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종목 브리핑 마쳐보고요 여러분 요즘 장이 살짝 힘든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주주 만날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